자 녹화를 시작하구요 여러분들 오늘은 방송키자마자 제 환갑축이 따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이 아닐 수 없으면 오늘 하루종일 다시 따위타기 위해서 열심히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제 환갑축을 따신 형님 한번 볼 수 있습니까? 아 저는 실제로 보기 전까지 안 믿습니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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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후지 감사합니다 대전 역시 1등 아들 주인이십니다 파니오 차렷 자 일단 여러분들 럭1 따위타기에서 요거는 못참습니다 오늘 무한작방송 가겠습니다 요즘 내 스펙을 따위타는 사람이 많이 없어가지고 심심했는데 갑자기 오기가 생기네요 불타오릅니다 자 갑충삽니다 아이고 갑충 이상의 럭1 마이너스 연기할 사람 올라와라 이제 21번방으로 간다 19번방 운을 다했다 자 이상갑충입니다 10% 한장 8이구요 두번째 10% 8입니다 오! 일단 한장 일단은 60% 한장 발라봅니다 네이스 자 43인데 10% 4장이 붙으면 063 10% 한장 섞어볼게요 컵니다 48 나오면 성공입니다 3 3 2 1 얍! 갑충 파시는 분들 오세요 네 손님 럭4의 036이야? 가자 자 이상갑충에다가 10% 한장 넣습니다 오 미친 2개 붙네 nope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컵니다 오! 떴어 이번엔 왓다리 아 씨발 따끈한 이산? 오케이 자 이상갑충 한 번 더 심포도전 갑니다 반짝거리고 느낌 좋은데요 3 2 3 3 가자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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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3 얼음 좀 가지고 올게요 물이랑 아이씨 갔냐 그걸 따위 당하네 키키키키키 펑크지 아이씨 아 갑충 파는 사람 없나? 나 오늘 갖고 있는 뇌전 다 태우고 싶은데 오늘 뇌전 다 쓴다 갑충노작 삽니다 오 정갑 3상 럭이 엘사 정옥 800이요 자 걸어간다 일단 정옥 값충 한 장 바르면서 재물 넣어줍니다 바로 안 발렸죠? 그렇죠 요게 진짭니다 8천만원짜리 10% 한 장 바릅니다 떴어? 채팅창 도배 뭐야? 아이 보통 떴을 때 채팅창이 도배가 돼요 3 2 1 시바 10% 척착 실패한 거는 그냥 판매용으로 가는 게 맞는 거 같아요 60% 던지고요 아이씨 10% 던지면서 개가 지볼 정보 방금 57초만에 현금 60만원이 증발했다 갑충산다 빨리 와라 오 3상 캬 갑충 노작 정옥 800 네 네 오 2700 사유 일단 럭삼의 업 4 망토 산 거 60% 쿨하게 질러 볼게요 럭 또 한 발요 또 시랄? 시랄? 아 얘들아 갑충이 연기 간본다잉 3상에 먼저 10% 발라볼게요 3 2 1 갑니다 제발 아 씨 답이 없네 60% 하나 넣어봅니다 60% 한 장 더 넣어봅니다 그래서 그냥 판매용으로 가는 거야 아 10% 기습 공격합니다 하나 둘 셋 다 붙으면 공격력 56갑충 3 2 1 갑니다 아 씨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상갑충의 10% 한 장 또 씁니다 반응이 존나 별로야 아 갑충작 현타 존나 온다 진짜 야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앙 예 소리 공격 공격 눈동이 5000원 공격 공격 눈 5000원 공격 상 Blind 공격 Fly 공격 바로 궁구 만들어 드릴게요 평화이제 내장 8통 5. 5. 5. 10% 한 장 발린 업에도 5짜리입니다. 10% 한 장 과감하게! 7. 7. 5. 5. 5. 5. 5. 5. 5. 6. 6. 자 지금 46이죠? 60%로 2억 3천을 가져갈 것이냐? 10%로 9억 5천을 가져갈 것이냐? 그러면 바로 10%! 야 귀지 시세 얼마냐 얘들아? 귀지 파는 사람 오세요? 귀걸이 좀 없애기 18. 10% 10% 10% 10% 10% 오케이! 왔다니! 귀지 4장 바로 갑니다. 첫 번째 착 갑니다. 하나! 갑니다! 세 번째 가고요. 네 번째 갑니다! 오? 도움이 뭐야! 3 2 1 야 3작 씨바베 쳤다! 한말 24기고리 완성! 아니 갑충이 저래야 되는데? 어떤.. 어떤 새끼야? 자 갑충이 작게 해본다 먼저 정국 흑갑충부터 가겠습니다 10% 한 장 바랍니다 떴어? 아! 좋아요 오히려 좋아요 망한거 일상 황갑충 가겠습니다 바랍니다 3 2 1 야! 두번째 10% 간단히 떴냐! 3 2 1 하하하하 씨 대망의 3상의 럭 1상 흑갑충 10% 한 장 갑니다! 누가 자꾸 실패 무쇠하는 애 있다고? 10% 한 장 더 발라줍니다 끝! 일단은 나쁘지 않아 10% 한 장 더 해봅니다 갑니다! 갑니다! 덕킹러쉬 개새끼고 아니 쟤 일부러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자꾸 스포해 아! 더.. 10% 한 장? 갑니다 10% 10% 저건 뭐야 제발 아! 덕킹러쉬 야 너 뒤질래? 솔직하게 말할거면 걔도 솔직하게 말하든가 걍 살게 여러분 그래도 오늘 저 손해는 아니죠? 뭔가 돈을 많이 날린 느낌이긴 한데 귀고리 때문에 우리 갑충이 좀 마지막으로 파시는 형님들 안 계세요? 영훈님 올려보세요 아 이거 개떨릴 거 같은데 회전 다 풀었다 자 여러분 현재 제가 109에 업사 신발을 6억 8천만원 주고 사왔습니다 하나라도 붙으면 가격이 11억 하나도 안 붙으면 가격이 1억 1,500만원 109에 업사 신발입니다 갑니다! 두번째 신점 파릅니다 세번째 파르구요 네번째 바로 파릅니다 혈빈 아 근데 애들 연기가 존나 망한거 같은데 아후 박스 드린 보마 5분 그대 전환 로니다 된다 박스